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사무엘하 23장 전체입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39절까지 1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용사 명단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있고 용사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유언이가 아니라 유언이 죄송합니다. 표현이 틀렸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사무엘하의 마지막 언급입니다. 유언이 아니고 이 언급에 대해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 구조가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23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여와의 영이 23장 2절에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여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자들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거를 자기를 높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류 구속사회의 계획을 다윗을 통하여 펼쳐나가고 계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 혀에 있다, 내 말에 있다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 하나예요. 아담 하나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이 범죄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시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모범된 인간,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는 그 계보를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범죄했으니까 거꾸로 하나가 극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계보를 쭉 가서 다윗까지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본인이 실수하고 어려워지고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 하나는 전 인류 최고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대표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성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이후로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가져오는 게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건 거예요.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가 나와서 예수가 다시 완벽한 모습으로 상승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가 새 아담이다라는 구조를 가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분기점으로 인류를 통하여 하시려는 행동에 대한 실천을 보이신 거고 실천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실천만큼 올바르지 못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실천만큼 그에 상응하는 좋은 이라는 표현보다는 완벽한 인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범을 가져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분기점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와 아담 사이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에 여우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는 표현이 다윗이 그러한 과정에 있는 특이한 표현이에요. 다윗이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이야기를 한 걸 다윗이 자기의 본성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휘감아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할 수가 없고 얘기를 잘못하면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이에요. 잘 보세요. 오늘 23장 1절에서부터.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이러한 변환기적인 중간 단계에 있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에 꼭 해야 되는 소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3장 3절에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반석이 내게 이르시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다스리고 의로움으로 다스리고 이게 왕의 소명이에요. 다윗이 공의로 다스리려고 했는데 공의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못 다스렸어요. 나중에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무엘하는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완성시킨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다윗왕이 하지 못했던 공의를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다라고 봐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공의를 완성시키셨냐? 예수님은 완벽하게 공의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상승하다가 쉽게 얘기하면 제 표현입니다. 인간으로 힘이 딸리니까 완벽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 구조를 성경이 가지고 있고 그 다윗의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에 대한 기록이 오늘 사무엘라 23장에 있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첫째, 역대기에 이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서부터 47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용사의 명단이 40몇 명이에요. 지금은요? 30명대예요. 왜 다른가? 역대상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바로 기록한 용사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여기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접어가고 말년이 됐을 때 썼던 숫자니까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고 여기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게 요압이 없어요. 역대상은요? 있죠. 여기는 요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취임식 때 취임식 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었던 용사가 나중에 축소가 되고 요압 같은 당연한 공로자인데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러한 기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장수에서 두락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저는 그런 묵상을 했어요. 소위 하나님 일 잘하다가 여긴 있으니까 하나님 기억에 아주 귀한 아들아 따라 했다가 나중에 인생 황혼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23장 1에서부터 39절까지 쭉 보면 다윗의 시 본인의 마지막 말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용사들 명단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특히 다윗의 마지막 말에 보면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에게 중간에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고 난 다음에는 다윗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게 가능해졌어요. 결국은 다윗의 마지막 말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상황인 건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을 나의 신앙의 고백처럼 읽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 훈련, 말씀 나누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있는 말씀을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나누려고 하니까 힘드셔요. 길게 나눌 수 있으면 좋아요. 본인이 사고가 깊은 거니까 하지만 꼭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줄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용사 명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는 점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면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성경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